문화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관람 체험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백신 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대부분 혜택은 1차 접종자부터 줍니다. 오늘 23일 창덕궁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대표 궁궐 활용 프로그램 창덕궁 달빛기행은 백신 접종자만 참가가 가능하며 덕수궁 석조전에서 30일 열리는 음악회도 백신 접종자만 관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